2차선 도로를 접해 있는 우리 땅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경북 성주군 벽진면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 고개가 넘은 바로 금수면 소재지입니다. 자 우리 땅으로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땅은 지금 보이는 이곳인데요. 하우스 한 동 있고 그 다음에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간나무도 간호 한두 그루 보이더라구요.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하는거. 그리고 하우스 옆에 두릅나무, 밤나무도 식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랫단은 지금 땅이 많이 꺼졌는데 우리 땅은 그렇게 꺼진 땅이 아닙니다. 바로 전용 받으셔가지고 기초공사 높게 해서 건물을 바로 앉히시면 됩니다. 하우스는 잠깐 잠깐 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보자 자 인근에 전신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전기는 인입 가능하구요. 그리고 몇 년 전에 2차선 변으로 해서 상수도 공사까지 마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에 한번 알아보고 상수도를 인입하던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또 농사를 따로 지으시려면 지하수도 한군데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에는 지금 물이 조금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저곳에다가 연무서를 하나 파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곳은 경북성주군 금수면 어은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735평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율 100 나오는데요. 총 건물 평수 지을 수 있는 평수는 294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곳은 공장이라든지 창고 일반 창고는 안됩니다. 일반 주택이라든지 이런거는 허가가 나는 자리입니다. 저 앞에 지금 전원주택 보이시죠? 전원주택하고 축사하고 또 쌀 나락건조장 지금 하고 있는 저분은 제가 또 아는 부위인데 지금 주택이 바라보이는 저 방향이 동북향을 향하고 있거든요. 동북향을 향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쪽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면 남서향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위치입니다. 남서향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방향으로 도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고 지면은 동남향도 가능하다고 하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매실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하우스 요거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구요. 요것도 그런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자 안에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잠깐 잠깐 쉬는 공간 자 문을 닫고 자 문을 닫았습니다. 자 저쪽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땅은 총 길이가 73m 정도 되구요. 평균 폭은 한 35m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번면 부분이 있는 이 부분은 굳이 축대공사를 안 쌓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뽕나무 뽕나무 두 그루 보이네요. 어디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모르겠다. 여기 파이프 수로가 지하수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 파이프는 뭐야? 저 어차피 건너편으로 가는거야? 이 파이프는 뭐야 도대체? 여기서 물을 포올리나? 물을 포올린 데는 물이 내려와야 물을 포올리지. 하여튼 이거는 아무 그 저 저기 없다. 지하수 관정을 파는 것도 아니고 이 파이프는 모르겠다. 자 어쨌든 이거 뭐 매실라면 물 주려고 하면 저거를 지하수를 하나 파긴 파야 되겠어요. 그래도 북을 줘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그래도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 자라도록 이 흙바위 흙도 지금 보면은 토질도 좋은 것 같고 이런걸 타가지고 며칠나무 생육에 도움되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시네. 그리고 이거는 뭐 아로니아 블루베리 같은 것 같다. 저 하우스인더 저기다가 저 남사양 보고 그 물을 지으면 되겠다. 자 지하수는 하나 파고 전기는 인근에 있으니까 바로 인입을 하시면 돼요. 그 뒤쪽에 지금 물이 고여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근처에 지금 물이 난다는 뜻이거든. 보이시죠? 그죠? 물이 나면은 자 이곳은 지금 물이 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나중에 자그마한 연못 하나 파면 되겠다. 참아디 요 연못 하나 파면 되겠다. 아 저 파이프 지금 우리 땅으로 지나가는 파이프가 저 위에 저 파이프가 지금 걸쳐져 있는데 저 위에 뭐 나라 농사질려고 그렇게 연결이 되나 그렇잖아. 자 이렇게 해서 함박이 빙 걸었어요. 괜찮네. 요거는 감나무 같다. 요건 감나무 저것도 감나무 맥굴 서가 있습니다. 자 감나무 맥굴 서가 있고 아 또 오늘 날씨가 추고가 바람도 많이 불고 이래서 드론은 못뛰우겠습니다.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나중에 하수도 백안은 이쪽으로 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우스 있는 저 자리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남서양 정도 건물 방향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뭐 괜찮잖아. 저거 저 뒤쪽 저쪽에는 염물 하나 파고 자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 방송 마칠게요. 아 추워 씨 오늘 메모는 경북성주군 금수면 어은이 부지 면적은 730 5평입니다. 이곳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백평형을 전용 받았을 때 4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 뭐 여러채를 짓는 것 보다 한 채 짓고 또 다용도로 어 텃밭 크게 가꾸고 또 아니면 농지원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용도 어 의 땅이다. 집도 짓고 농지원부도 만들 수 있는 땅이다. 자 그리고 좌향은 전원주택 보이는 조방향이 동북향인데요. 우리 땅은 남서향으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하우스가 지금 어 전원주택 반대방향이 남서향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건물을 지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소나무뼈가 보이잖아요. 소나무 산이 보이는 저 방향을 보고 건물을 지면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면적은 그렇고 뭐 그 다음에 저저저 금액 금액은 지금 보면은 우리 사장님께서 23만을 받아달라 그릇디다. 요즘 금수 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매매 했는 것도 거진 20만에서 30만원대 육박하는 그런 땅값을 땅값으로 우리가 거래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이 땅도 나름은 저렴하게 나와 있다. 성주 땅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구 인근에 있는 우리 지자체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고 지하수는 제가 봤을 때는 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는 인입 가능하고 상수도가 지금 2차선변에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상수도 사업본부에 한번 문의를 해 보면은 바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성주군 금수미언니 기촌주택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구요.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건조고 소리가 좀 나긴 나네? 노후가 30분에 Vol.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